짬뽕? 뭐 짬뽕? 아 예전에 짬뽕! 짬뽕! 이게 콩나물 짬뽕의 중 이건 하얀, 하얀 짬뽕 그럼 옹기 짬뽕 하나랑 냉짬뽕 하나 주세요 미쳤니?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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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짬뽕 계속 짬뽕 먹으려고 짬뽕 뭐 짬뽕? 아 너는 병이네 저거 병이야 병 여기 토마토 짬뽕이 엄청난 데야 토마토가 뭐야? 토마토가 재료야? 토마토로 짬뽕을 한다고? 이게 토마토가 진짜 좋은 거예요 특히 남자한테는 얘가 원래 야 토마토를 네가 먹으면 되잖아 사서 근데 짬뽕은 뭐야 제주도까지 왔는데 짬뽕 고기도 많은데 여기 그러니까 오겹살 흑돼지 오겹살 맛있어 제주도까지 왔는데 짬뽕 고기도 많은데 여기 일단 짬뽕을 드시고 짬뽕을? 아니 그 나는 아무 말 안 할게 왜냐면 너네는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지 나는 알아 굳이 이렇게 여기가 원래 고깃집이에요 고깃집이에요 그래서 저녁에는 짬뽕만 안 팔아요 그러니까 사이드 메뉴로만 먹을 수 있는 짬뽕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점심 오후 3시 전까지는 짬뽕을 단일로 먹을 수 있는 거지 이것도 있잖아 점심 특선 있구먼 특선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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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돼지 점심 특선도 있네 이것도 가격도 괜찮네 아니 난 짬뽕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일방적으로 시켜버려서 그러네 아니 너는 왜 제주도 알찜소 사무소 이렇게 설쳐 그래서 비용이 진짜 맛있어 그리고 오겹살, 목살 이거 맛있는데 참 그러네 아니야 그냥 뭐 식사는 짬뽕 먹어 봐 짬뽕 먹어 봐 아니 토마토 짬뽕 특이하잖아요 어... 모르겠어요 난 잘 좀 먹어보고 싶어요 아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 이거 제주도 감귤 샐러드인가 보다 형 어우 감귤이 있네 어... 그것도 그냥 주나 보다 이게 아까는 차에서 서로 뒤만 보다가 마주 보니까 어색하지? 어색하지? 어색하지 않아 나만 내가 어색해 내가 이렇게 어색해 요 뒤에 앉으시겠어요? 요 뒤에 앉으시겠어요?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어색하네 진짜 저는 전에 한 번 뵈서 그런지 좀 어색하지가 않아요 당신이 잠든 사이었나? 후에인가? 당신이 잠든 사이 아 좋아 하... 정말 날고 있엄마 패션하고 정말 아우 더 뚫려임마 정유진 씨 뭐예요? 아... 아 지금 이거 회의 준비 중이었어 거기에 제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지원이 네 그냥 슬쩍 인사했는데 안 받아줬구나 잘 안 쳐다보시더라고 사실 그쵸 아... 그게 아니고 아... 그냥... 그때 첫인상은 좀 그랬어요 그때 그 형이 안 쳐다보시더라고 아... 아... 나도 형이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 첫인상은 좋지 않았어 그냥 일반 수칙인데 아... 그래서 나는 근데 사람 눈을 정확히 못 쳐다봐 시간이 걸려 아 근데 나는 전혀 난 TV에서만 본 것 같지 왜? 그게 내 기억에 나도 신나 내가 들어왔었어. 형한테도? 희한하게 형은. 뭐로 들어왔는데? 형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진짜야? 근데 그거는 거절한 건 아니고 겹쳐서 못했어. 그럼 네가 그걸. 아니 깐 건 아니고. 까서 내가 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까서 내가 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형의 은근이 크게 많아. 가문의 영광도 그렇고. 그것도 네가 까서 내가 한 거고? 그렇죠. 내가 깐 게 아니라. 깐 거잖아 그게. 깐 건 아니죠. 너 말을 그렇게 하냐? 지금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런 얘기 했으면 뭐해? 지금 10년이나 15년 됐고 그런 얘기를 다. 옛날 얘기 다 하자는 거야 지금?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생각이 안 거야. 나 정말. 진짜 그래도 다치마리 때문에 어땠어? 너는. 나 왔다. 나 왔다. 나 왔다. 잘 저어주세요. 네. 와. 여기서 꽃게가 있네. 아우. 어머. 궁금하긴 하네요. 개가 올라가 있네. 개가 올라가 있네. 그래요? 마산이 껐다. 우와. 그래서 제가 먹는다고 했구나. 야. ilar이. 이거? 여기 나의 시간. 여기. 인생이 지하려. 거기. 그래. 여기. 어디. 딸. 여기. 나의 주체.